신문을 보면 온통 뭡니까? 윗선, 거짓, 사기 말빨이나 있는 사람들이 참 시대와 역행하고 본질과 여러분들 뭐죠? 역주행을 하고 핵심과 다 안정과 이별을 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핵심을 안 건드리니까 본질을 안 건드리니까 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 칼럼의 모든 뭡니까? 칼럼니스트의 글들이 핵심과 본질에 입을 다물어야 되고 핵심과 본질을 외면해야 되니까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의 마지막 주제를 선택한 것은 이기용 씨가 대기자가 됐네요 김순덕 씨와 마찬가지로 동아일보를 대표하는 대기자니까 조작 선동군들과의 전쟁 윤석열이 변해야 이긴다 윤석열이 변해도 못 이깁니다 조작과 선동군들과의 전쟁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 주제를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기용 대기자는 조작과 선동군과의 전쟁에 이기 위해서 윤석열만 바뀌면 된다 천만에 뭡니까? 윤석열이 백번이나 천번에 아니면 만번을 바뀌더라도 뭡니까? 조작 선동군들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하지 않은 거죠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본질직이고 핵심적인 사안을 전혀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엉뚱한 글들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매일 방송을 위해서 제가 보고 있어야 되니까 기가 찬 거죠 온 나라가 뭡니까? 다 거짓투성이고 위선투성이고 다 사기투성인 겁니다 배운 사람들이 더 아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렇고 검찰이 그렇고 식자층이 그렇고 언론사의 중진들이 다 그렇고 조작 선동군과의 전쟁 윤석열이 변해야 이긴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문정권 5년 청산은 매우 난도 높은 과제다 최고의 리더십과 전략 타이밍을 갖춰야 된다 이건 말 하나만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아 대통령실과 내각의 보신주의 관료들과 온갖 끈을 지고 온 눈치꾼들이 다소 등용돼 약체를 평가받는데 그런 약체팀의 입마저 대통령의 버릇에 주눅들어 봉쇄된다면 조작 선동 전문가들의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대통령이 바뀌는 것은 뭐 한 일할 10% 정도는 되겠죠 90%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비슷한 칼럼 이름 어제인가 그제 소개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주필을 지내셨던 김대정 전 주필께서 윤석열 대통령 총선 승리 전까지는 임시 대통령이다 총선을 어떻게 이기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총선을 어떻게 이기냐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총선 이긴단 말이고 선거 데이터 문제는 딱 손을 안 대니까 그거는 금기니까 그렇게 뭐 자다가 봉창두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언론의 실상이고 식차층의 실상인 겁니다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그냥 웃는 거죠 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경기 시영시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이 조정식 실을 겁니다 다선의 의원이죠 사선인가 우선 당대표로 나오셨던 분인데 이게 중앙위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이상하죠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미래통합당의 김성 무슨 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국외 부재다투표 다 뭡니까 손을 댔다는 거죠 군자동 군자동에서는 마이너스 12%네 조정식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8% 플러스 12% 플러스 9% 플러스 11%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차이값이 이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김성 후보의 표를 그냥 조정식 후보로 옮기지 않고 쓰는 일어나기가 극히 어려운 그런 선관위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경기 시험시월의 2016년 선거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날씬하죠 차이값이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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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정원본동 마이너스 4% 청왕 1동 마이너스 2% 청왕 2동 0% 청완 3동 마이너스 5% 청원 4동 0% 월고동 마이너스 1% 아주 수치가 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정상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2016년 총선이 2020년 총선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사전투표 득표율에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수정 보완을 다 한 다음에 제하 전문가가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구하니까 이렇게 늘씬하고 날렵한 여러분 차익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뭡니까 만졌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지상욱 후보 2020년 4.15 총선의 성동중국을 여러분 사례입니다 뭐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여러분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이 4.15 총선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손을 댔죠 그건 열병시가 하는 겁니다 지상욱 후보의 표를 긋으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그대로 옮긴 게 이 성동중국 같은 경우는 제하 전문가 분석해보게 되면 아주 건수한 차이로 지상욱 후보가 이긴 선거였습니다 2016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전혀 안 댔으니까 차익값은 적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하 전문가가 이렇게 막 손을 썼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일에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박성준 후보가 그냥 공짜로 먹은 표를 토해내게 하고 지상욱 후보가 이런 빼앗긴 것을 다 보완해 주고 보충해 줘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하니까 이렇게 늘 신하고 날렵한 차익값이 아주 작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선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나경원 후보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수진 이게 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엄하게 댔네요 상도 1종 나경원 마이너스 10 흑성동 마이너스 12 사당제 1동 마이너스 11% 사당 2동 마이너스 16% 어마어마하게 손댔네요 사당제 3동 마이너스 11% 사당제 4동 마이너스 14% 사당제 2동 마이너스 13% 이 빼앗긴 표를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에 10% 12% 11% 가져다가 다 뭡니까 이수진 않게 갖다 바친 거죠 이따위미당 후보가 함께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정직한 겁니다 이건 뭐 인정사정 볼 겁니다 다 그냥 조작하지 않는 2016년 선거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적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사전투표 조작률을 가지고 다 원상복귀시키고 하니까 늘씬하고 차익값이 작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전혀 언론인들이 직시하지 않으니까 모든 칼럼들이 뭡니까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칼럼만 쓰는 겁니다 윤석열은 이래라 윤석열은 저래라 윤석열은 저래라 윤석열은 이래라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이승만이란 거인이 지금부터 70년 전에 재헌국회를 통해 가지고 이시왕조와의 완전히 단절하는 한국 역사에서 뭐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물해 준 거 아닙니까 도저히 그 당시에 우리 수준으로서 우리 의식 수준으로서는 의외민주의를 할 수준이 안 됐지만 그거를 이승만이란 사람이 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조언이 굳은 야들아 7,80년 정도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기성세대들이 잘 지켜서 다음 세대 함께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 직접선거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를 다 빼앗기고 자식들하고 함께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노년이 길기 때문에 당대 그 재가를 다 지를 겁니다 후손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80,90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 50대면 40년 이렇게 이상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를 토함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울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공박사 그때 그 부르짖었던 것을 그게 옳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20왕조처럼 그렇게 살 수 있냐 여러분 오늘 방송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시간 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송이 좀 심각하지만 그래도 뭐 주제가 심각하니까 어떻게 또 그렇다고 심각하지 않게 또 방송을 좀 가볍게 합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합니다마는 방송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계속되는 거죠 글로리아님처럼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나요 무너진 거죠 뭐 그걸 수선할 용기나 기백이나 의지가 없으니까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살면서 악인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옳은 일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외면하고 덮는 꼬라지를 보면 참 너희는 뭐 해도 싸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진 해임당한 걸 보면서 다음에 누가 당하지? 박진? 뭐 좀 안 됐지만 당해도 싸다 한 거죠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너희가 입 다물고 그렇게 하니까 법원에서 계속 가치분 소송에 대해서 이준석이 손 들어주는 것도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너희가 싸다 그런데 이게 약과다 이제 시작일 거다 너희가 당하는 것까지 내가 그냥 그렇게 설바할 필요는 없지만 불쌍한 국민들이 당해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 불쌍한 거죠 오늘 여기에 보십니까 한 분이 데이비드님께서 참모들 불러놓고 한 시간만 부정선고 공부해도 알게 됐구만 의지가 하나도 없네요 그게 문제잖아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만 공부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뭐죠 좀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다 홍은혜님 말씀처럼 자손들 생각하면 눈물 나고 마음 아프죠 진짜 머리를 그냥 땅에 쳐박아야 되는 거죠 우리 혼자서 잘 먹고 잘 즐기다가 비밀선거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하나 여러분들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냥 무너져 에휴 그냥 너희는 할 수 없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